안녕하세요. 꽃보다 개님들의 호두땡입니다. 오늘은 모찌의 지수 영상 2탄을 준비해봤어요. 특별 출연으로 경비반장 별이도 등장한답니다.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아니 제가 또꾸 좀 예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모찌 우는 것 좀 보세요. 웬일이야 정말. 두 눈을 푸릅뜨고 지켜보고 있다. 모찌 화내는 것 좀 보세요. 모찌야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? 별이야 도와줘. 경비반장 별이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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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별이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데요? 화가 안 풀려 짜증나 못 참겠다고. 여기서 뭐해 당장 나와. 우리 엄마 방해 있지마. 우리 불쌍한 또뿌 좀 보세요. 어떻게 해. 모찌! 네 녀석! 우리 별이 끝까지 경호하는 것 좀 보세요. 에휴. 그럴 줄 알았어요. 모찌 지금 삼촌한테도 혼나고 아빠한테도 혼나는 중이에요. 한 번 두 번 혼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. 사이좋게 지내는 꽃보다 개님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